Q.ские몸의 공항 Q.몸의 공항 Q.몸의 공항 Q.몸의 공항 Q.몸의 공항 네 태훈입니다. 지금 미국을 가는 날이고 공항을 가고 있는데 제가 또 혼자 또 해외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멤버들에게 미국을 조금 소개시켜주는 그런 브이로그를 찍어볼까 합니다. 지금 미국에 왔습니다. 지금 왔나요? 어제 왔습니다. 어제 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먹으러 가는 중. 맞아. 여기 현지 시간으로 12시예요. 아 진짜? 오늘 옷이 굉장히 화려하신데 한번 보여주세요. 미국 스트랩 패션입니다. 오늘 약간 이북 대학생 컨셉이잖아요. 오늘 책가방 들고 와서 더욱 이렇게 뜨끼더라고. 와 KFC가 있네. 어 공통 KFC네. 잠깐만. 일단 내 눈에 들어온 식점들이 싹 다 햄버거 집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야식으로 햄버거 먹었잖아. 어제 저녁으로 이제 먹구나드로 먹었는데. 우리 한 2주 동안 햄버거 먹게 생겼는데 또. 더욱 들어갑니다. 아 근데 난 약간 여기 햄버거 좀 기대돼. 빅맥 엄청 맛있는데? 근데 이건 똑같겠네. 와 그 양상추가 좀 많아졌는데. 아니 양상추를 이렇게 던져놓으신 느낌. 양상추를 이렇게. 그 요즘 한국 그 뭐야 커피 전문점에서. 아 더티플레이 티? 어 더티플레이 티 좋아. 거의 양상추를 이렇게 던져내신 것 같은데. 야 이 자리가 손을 뿌리시는구나. 아 마이가 이거 이거. 양상추를 이렇게. 양상추를 이렇게. 이거 사주면 안 돼? 그거 하나 사줘. 양상추를 이렇게 던져내신 것 같아요. 오! 오! 프로틴! 예아 프로틴. 오 예아 프로틴. 와 씨. 오늘 밤 다들 서상혁 방으로 가서 헬스 끝나고 한 점씩 뿌리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아 멋있겠다. 하나만 먹기로 했다. 야. 야 서상혁이 올라왔어. 야 야. 얘들 프로틴. 야 야. 너 좀 웃은 사람들. 다들 크록스를 대신해서 신발 고르고 있습니다. 우리 태훈이 형 신발 골라주기 할까? 어 이거 태훈이 어때? 태훈아 이런 거 어때? 태훈이 크록스 대체할 거 찾는 거지? 태훈아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굽이 너무 높은데 이거? 야 네. 날씨는 190대. 어. 태훈아. 태훈아. 어. 어 예아. 오 마이 스타일 마이 스타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 나 신어볼게 아니야 미안해 저랑 찬성형을 지금 누구와 왔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버틸만 한가 본데? 바람이 엄청 센가 본데? 오 오 72자 5쿵 내려갑니다. 아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어땠어 어땠어? 드라이기가 필요 없어 진짜 엄청 세? 아니 조금 이마가 아파 아 진짜? 이마가 아파 바람이 이렇게 많았잖아 여기가 아파 아 진짜? 따가워 아스테이 그렇게 안 세 보이던데? 엄청 따가워 네 셀크라멘트에서 공연이 끝나고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먹었고요 지금 여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신났어요 아주 뭐야? 아 이렇게 비주얼만 보면 한국인데? 아 예 렛츠고! 코리아! 렛츠고! 코리아! 코리아 웨이퍼미니! 그렇답니다 그러면 저는 또 푹 자고 LA에서 네 미국 마지막 날 팬사인회 이벤트를 왔습니다 여기 케이팝 어이구 뭐야 하하하하 케이팝 팝업 그런거 한다 해서 우리 팬분들하고 만나러 왔습니다 제주도 오늘 잘생겼네요 고마워요 피아녀도 잘생겼네요 고마워요 저희가 팬분들 이벤트로 포카를 찍고 왔는데 상당히 재밌네요 고마워요 이번 미국 사실 굉장히 길게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짧게 느껴져가지고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미국 공연에서 굉장히 사람 우리 팬분 소다분들이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보람찬 그런 미국 일정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미국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에서 팬사인회 같은걸 했는데 너무 야외고 정신없어가지고 담지 못했네요 네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던 미국이었고 또 앞으로 미국 투어를 올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오지 않을까요? 네 정말 다음에도 꼭 또 오고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했던 미국이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맞아 그러면 저희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아가서 우리 또 한국 소다들을 보러 예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훈이의 어설픈 브이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